주로 채널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진병이 완료되고 안할 수 없는 순간 장라나 비결없다 다 사려갔다 미쳐버리기 지금 이 순간 나 없어 날 못 봐도 사슬 벗어 나 지금 내게 무엇이 많이 슬고 배터리 잤던 출신의 소원을 위해 지금 이 순간 너 많은 길 당신이 많은 믿고만 따라준다니요 동지야, 동지야, 동지야 안전한 기호, 설치한 기호 신의 영원한 아저씨 사랑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